1.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절연도체 사용 2. 건물 내 피난동선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두 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금할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3. 질소를 불연성 가스로 취급하는 이유는 2. 산소와 화합하나 흡열반응을 하기 때문에 4. 0도씨의 물 1kg을 화연면에 방사하였더니 물의 온도가 80도씨가 되었다. 연소열에 의하여 물이 기화되지 않았다면 물이 흡수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1. 80 5.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1. CH4 6.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가 아닌 것은 2. C6H6 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에 해당하는 것은 4. 마그네슘 8. 다음 중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3. 접지공사 9. 내화건축물과 비교한 목조 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특성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2. 고온단기형 10. 다음 중 할론 1300일의 화학식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2. 염소 11. 제2종 분말 소화약재의 주성분은 1. 탄산수소 칼륨 12. 이산화탄소 소화약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겨울에는 동결되어도 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물질은 1. 과산화나트륨 14. 다음 중 발화 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은 1. 미황화탄소 15. 다음 중 연소할 수 있는 가연물로 볼 수 있는 것은 1. C 16. 메탄 80VOL% 메탄 15VOL% 프로판 5VOL%인 혼합가스에 연소화하는 약 몇 VOL%인가 4. 4. 3 17. 다음은 분말 소화약재의 열분의 방정식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1. 나투시오 18. 다음 중 사염화탄소를 소화약재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2. 유독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9. 다음 가스 중 유독성이 커서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가스는 3. 시오 20. 가연물에 따른 연소 형태를 틀리게 나타낸 것은 4. 금속분, 플라스틱 증발 연소 21. 고든 원관 속의 흐름이 측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3. 전다능력이 중심에서 0이고 중심으로부터 벽면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22.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계기 압력은 약 몇 K파인가 2. 38 23. 점성계수 묘의 차원은 어떤 것인가 1번 24.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금속 정육면체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이 금속 정육면체는 100W의 전기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다 정육면체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50도씨라면 공기와 정육면체 사이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몇 W인가 1. 33.3 25. 두 개의 큰 수평 평판 사이의 유체가 채워져 있다 아래 평판을 고정하고 위 평판을 V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평판에는 타우의 전다능력이 발생한다 평판 사이의 간격은 H이고 평판 사이의 속도 분포는 선형이라고 가정하여 유체의 점성계수 묘를 구하면 2번 26. 물제트가 덮개가 없는 수조내로 유입되어 수조 바닥에 있는 오리티스를 통해 0.003M3S의 유량으로 방출되고 있다 수조로 유입되는 물제트의 단면적은 0.0025M2이고 속도가 7m 매초일 때 수조내에 물이 증가되는 비율은 몇 KGS인가? 1. 14.5 27. 지름이 240mm인 관로 유동에서 관로의 손실수도가 150m, 관의 길이가 4410m이다 이때 관내물의 유속은 몇 미터 매초인가? 1. 2.0 28. 다음 중 펌프의 서진현상의 발생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유량조절 밸브가 탱크 앞쪽에 있을 때 29. 펌프로 지하 5m에 있는 물을 수면이 지상 40m인 물탱크까지 1분간에 1.5M3를 올리려면 펌프 동력은 약 몇 KW가 필요한가? 관로의 전손실수도는 9m이다 1. 22. 30. 밑면의 길이가 각각 1m이고 높이가 0.7m인 목재 위에 무게가 1500m인 물건을 올려서 물에 띄울 때 물속에 잠긴 부분의 체적은 몇 M3인가? 2. 0.57 31. 다음 중 여역학 제2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3. 제2종 연구기관은 동작물질의 종류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32. 높이 4m에 있는 물의 수압이 7.84x105Pa이고 속도가 10m 매초일 때 전 수두는 몇 댐인가? 3. 89.2 33. 초기 상태가 100도씨 100kPa 이상 기체가 일정한 체적의 탱크에 들어있다 이 탱크의 열을 가해 온도가 200도씨로 되었을 때 탱크 내의 압력은 몇 KPa인가? 2. 127 34. 그림과 같은 수평관로계에서 펌프가 물을 0.03M3s의 유량으로 수송한다 관로에서의 총손실수도는? 4. 32.4m 35. 밑면이 3m 곱하기 5m인 물탱크에 물이 5m 깊이로 채워져 있을 때 밑면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은 몇 KN인가? 4. 735 36. 유체역학 이론에서 에너지 보존법칙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식은? 1. 베르누이식 37. 다음 중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에 대해 옳은 것은? 3. 내부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이다 38. 그림과 같이 수조차의 탱크 측벽의 지름이 25cm인 노지를 달아 깊이 H는 3m만큼 물을 실었다 차가 받는 추력 F는 양몇 KN인가? 2. 2.8고 39. 이상기체를 등온상태에서 압축시킬 때와 단열상태에서 압축시킬 때의 최적판성 개수를 순서대로 쓰면? 1. P KP 40. 전향정 50m 유량 1.5m3 밀로 운전 중인 펌프가 유체에 가해주는 이론적인 동력은 양몇 KW인가? 1. 12.25 41.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색은? 4. 100색 42.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화재조사 인력의 수급 및 배치기 43.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3. 비상 콘센트 설비 44.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5. 제1종 판매 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일 미상으로 할 것 46.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으로 오른 것은? 2. 자동 소화장치 3년 47.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48.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것은? 4. 고친 아파트 49.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소방시설 관리업 50. 소방용수시설 중 급수탑의 개폐벨브는 지상에서 몇 댐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4. 1.5m 이상 1.7m 이하 52. 시도지사가 방염처리업 등록을 위해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첨부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12일 이내 52.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5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동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야 한 것은? 2. 알칼 알루미늄 알칼리튬 54. 객석유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55.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의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의 최소 인원수로 오른 것은? 3. 소방기술사 1명,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5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로서 가장 오른 것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57.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설치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소화활동설비 58.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달부터 며칠 이내 다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3월 30일 이내 59.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과 관련 없는 업종은? 4. 노인의료복지시설 60.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을 면제해주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3.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바라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61. 분말 소화설비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4. 기화기 62. 다음 중 퓨지블링크형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 구성요소와 관계없는 것은? 3. 글라스벌브 63. 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개인호흡장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공기호흡기 64.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4. 체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소화수조 등 65.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출기수 계산에 직접 사용하는 항목을 적합한 것은? 2. 유량 방출압력 66. 가니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및 벨브 등의 설치 순서에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3. 성능시험배관 67. 재현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예상재현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68. 소방대상물에 재현샤프트를 설치하여 건물 내외부에 온도차와 화재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한 밀도차율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 열, 연기 등을 지붕 외부의 루프 모니터 등으로 5괴로 배출한기 시키는 방식은? 3. 스모그타워 방식 69. 다음 안에 맞는 숫자와 용어는? 1. 세배의 방호면적 70. 물분무소화 설비의 가압펌프에 동결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펌프에 물을 배수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71. 대형 소화기로 인정되는 소화능력 단위에 적합한 기준은? 3.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72.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M2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소화기는? 4. 이산화탄소 소화기 73. 다음 중 통신기기실의 소화설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74.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는 후칭지름 75MN의 수도 배관에 후칭지름 몇 N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하는가? 4. 100. 7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중 고압식 용기는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에 견뎌야 하는가? 3. 25메가파스칼 76. 피난기구의 설치방법이 잘못 설명된 것은? 3. 숙박시설은 그 층의 바닥 면적 600M2마다 설치한다 77.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 배관 기울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4. 500분의 2. 78.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천장부에 폐쇄형 헤드의 배치로 하재시 감열 개방되어 살수시키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단자동식 79.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재 중 제3종 분말은 어느 것을 주성분으로 한 것인가? 2. 인산염 80. 유량을 토출하여 펌프를 시험할 때 성능시험 배관에 밸브를 막고 연속으로 운전할 경우 이때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어느 부위인가? 2. 릴리프 베이브 10. 인산염 11. Rot출하여 펌프로